뜨거운 박수를 적극하게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레빌분들께서 인장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레빌분들의 인사말씀을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만 파주시민과 함께 시민중이신 더 큰 파주를 위해 힘차게 전진하고 계시는 김경일 파주시민의 인사말씀을 청해드리겠습니다. 박수 박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여러분 그리고 박수시민 축사를 사랑하는 팬들여분 반갑습니다. 파주시민 김경일입니다. 오늘을 2023년 K-3 리그 홈 개별청 예측을 축하하며 기본적으로 온갖을 맞이한 주말 가족들과 함께 현주시민축단의 공평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멋진 강을 펼쳐줄 시흥시민축단 권축사 여러분과 진파진 여러분, 이곳 시민욕심 더큰팡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현주시민축사는 2012년 참가일에 매해 우수한 승병을 달성하였고 작년엔 K-3 리그 준위승이라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2023년 K-3 리그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주시민축사의 승리와 선거를 더욱 빛나게 할 거동력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함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에 임하는 선수 여러분, 양승단의 치열한 경기가 예상되지만 부산없이 당당한 플레이로 축구의 매력을 받은 선수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마시민 여러분, 오늘 3월 말까지 에너지재난지원금이 마감됩니다. 한강으로 빠짐없이 에너지재난지원금 꼭 신청해서 6월 말까지 꼭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현 회장님께서 아주 좋은 거였어요. 우리 당시민 분들을 위해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더 새로운 파도시님과 함께 의회를 이끌고 계신 이성철 파도시의 회장님의 인사말씀을 청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도시의 회장 이성철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파지시민 축구단 KSD 리그 홈 개막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년 홈경기 최종전을 보며 KSD 리그 중우승을 합격했던 순간이 생각납니다. 참으로 감격스럽고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파도시민 축구단이 시민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파도시민 축구단을 응원하기 위해 함께하신 열두 번째 선수인 파도시민 여러분 파도시민 축구단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신신축구단 여러분과 심판진 여러분의 파도시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화이팅! 네, 화이팅 하시면 우리 이성철 파도시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셨습니다. 신심으로 박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포츠 복지 시련 더 큰 파도 창조를 위해 김승우 회시는 김동훈 파도시 팀 훈련님의 인사 말씀을 읽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카드시팀의 기자 김정훈입니다. 우선 KS1고 카드시민단 홍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상사들이 제2호 훈련도 이번 시즌을 위해서 많은 준비 과정을 거쳤는데 마음껏 기명을 발휘해서 카드시민에게 행복과 기쁨을 선물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산없이 시즌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내 경기 주의선을 다해서 작년에 승리한 위점 차이로 준수승의 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털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카드시민축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김정훈 지민축구단장님과 박동원에 대한 함께 기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여기 오신 감명의 하나님께도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카드시민축구단 시영신 기민축구단 김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승을 기원을 최순환 표현명의 인사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자, 에비저러분께서는요 그대로 선수단 경료를 위해서 자리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기 심상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신 원정우님 일부심 이상민님 일부심 장빈호님 대비심에는 박명호님 이상 네 분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양팀 출전선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영시민축구단의 출전선수를 소개합니다. 1번 김덕수 2번 최창원 5번 이충 13번 김남성 24번 김상균 55번 이현영 72번 주정대 8번 안수미 16번 황신중 7번 황정현 17번 정명우 시영시민축구단의 감독은 박승수 감독입니다. 이어서 다중신대 다중신대 다중신대